지하공장 나의 독신 미녀 필살기 엄마의 필살기는 킹콩도 때려 눕힐 거야 짱구야 다시 말해보렴 으아! 괴물이 고쳐와! 위험해! 짱구야 거기서 기다려라! 거기 그만했어 엄마가 곧 갈게 엉난신 알림 안 와도 되는데! 어이구! 저 녀석이! 어른들은 정말 성가셔! 내가 또 구해줘야 하잖아!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저쪽에도 길이 있어요! 어서 가죠! 팔자야... 여보, 우리도 서두릅시다!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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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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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났구나. 이번엔 꼭 찾고 말 거야. 아이 참, 또 놀아줘야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막혔던 길이 뚫렸네. 저리 가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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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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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언니더러 징그럽다 그랬지? 이번엔 가만 안 둘 거야! 이쁜 언니 찾으러 오지!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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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안녕. 왠지... 이 녀석 조그만 놈이 보통이 아니군. 하지만 나를 만나게 된 걸 후회하게 해주마. 왜 아저씨는 양말을 목에 감고 있어? 이 녀석이 이건 뱀이란 말이다. 어? 양말 뱀인가봐. 이 녀석을 혼내주마. 짱구야. 이런 곳에서 만나요. 이런 곳에서 뭐하는 거니?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어서 집에 가자. 저... 난 남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란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영란씨랑 자들아 얼마나 힘들어. 가끔 가출도 좋은 거야. 부디 아빠도 그래. 땡구야! 으어어... ............... Lambda... hour... 가끔 가추를 하여... ahu기 그hor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